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한에는 재미있는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넌센스 퀴즈처럼요. 고릴라의 콧구멍이 큰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릴라의 손가락이 크고 뚱뚱하기 때문에 콧구멍이 크다. 왜냐면요. 손가락으로 코를 후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크고 뚱뚱한 손가락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콧구멍이 커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일까요? 자,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홀의 뜻부터 알아볼까요? 맨 플러스 홀이 되겠습니다. 맨은 사람이고 홀은 구멍이죠. 맨은 사람 이전에 임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구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임부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뜻도 있고요. 아니면 맨의 뜻은 메인테인이라고 해서 유지보수의 뜻도 있고요. 매뉴얼이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손수 작업을 한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맨홀을 엄청나게 많이 발견하는데요. 맨홀의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각 기점이나 아니면 긴 관로가 있었을 때 중간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일하기 편하게 하는 거죠. 작업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합류점. 거기에서도 고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관의 지름, 방향, 구배. 구배라고 쓴 것은 높낮이를 말하거든요. 그것이 변하는 곳에 맨홀이 위치한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맨홀의 위치를 정한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맨홀 뚜껑을 이런 모양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모양도 볼 수 있고, 이런 모양도 볼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거의 대부분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이거죠. 맨홀 뚜껑이 그래서 둥근 이유는 무엇일까요? 둥근 이유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맨홀 뚜껑 밑에는 구멍이 있겠죠. 홀이 있습니다. 홀이 둥근 겁니다. 홀이 둥근 데 뚜껑을 둥글지 않고 네모나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홀, 맨홀 구멍이 둥글기 때문에 둥글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맨홀 구멍은 왜 둥근게 만드느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이랬을 때는 닫힐 수가 있잖아요. 각지면. 그렇기 때문에 둥글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뚜껑도 둥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둥근 이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홀은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 분산에 효과가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동일한 길이로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무거운 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맨홀 뚜껑에서 인부들이 일을 하는데요. 뚜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벼우면 날라가거나, 아니면 누가 밟았을 때 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홀 뚜껑을 옮기기에 굉장히 힘든데, 각지다면 옮기기가 어렵죠. 하지만 둥글다면 바퀴처럼 굴려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맨홀 뚜껑은 둥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 이것이 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맨홀 구멍에 뚜껑이 빠지지 말라고 맨홀 뚜껑이 둥글게 되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중심으로부터 지름이 정폭 방향입니다. 모두가 정폭 크기다. 이거죠. 같은 길이기 때문에 세워놨을 때도 구멍으로 맨홀 뚜껑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크기라서 그렇죠? 보시게 되면 가로도, 세로도, 옆으로도 전부 다 같은 길이기 때문에 구멍에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맨홀 뚜껑과 관련돼서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홀 뚜껑에 보시게 되면요.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환기를 하기 위함도 있고요. 빗물이 빠지게 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화저나 하수도 같이 냄새가 나는 맨홀 뚜껑에는요. 구멍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냄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집 근처에 구멍이 없는 맨홀 뚜껑을 봤을 때 아이들이 뚜껑을 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뭐 힘들어서 열 수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정화저나 뚜껑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맨홀 뚜껑 표면에 보면요. 요철 모양으로 무슨 조각한 것처럼 그림이 많이 그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관상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철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보는 맨홀 맨홀을 대화할 때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맨홀에 빠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주의하셔야 됩니다. 낙래와 합선에 의한 어떻습니까? 감전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댈 수 있으면 밟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힐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죠. 하이힐 뒤꿈치가 구멍에 끼어서 다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맨홀 뚜껑은 둥근지만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사각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도 있고 삼각형 모양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원형 말고도 삼각형처럼요. 정포 크기라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신시설 수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고착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원형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자,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요.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각진 세상 속에서도 원만하게 살라는 뜻에서 둥근형이 되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